네 중고고 여태까지 예방 측면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독시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하시라 학교 3년 1일 후에는 이론적인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학교 3년 1일 후에 교육을 주문 안할 때 그런 교육을 익림 처리해서 온 거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되지? 할 때 2열 글로 생활고고가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남자라는 미얼글로 그가 두 시작되죠. 그래도 미얼글로 생활고고 하려니까 연구할 수 밖에 없죠. 카리스마 없잖아. 카리스마 꼭 하루에서 학부모는 부모님들 교육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왜 애들을 가르치려고 했지. 그런데 노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노성비가 높아. 학부모 교육에 투자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우리 반 애가 24명이지 그러면 24명 플러스 엄마한테 24세를 잡자. 교육을 1대1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가 뭐 그래?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본 영상인데요. 참고하시죠. 애 얘기도 보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께서 직접 콘텐츠 만드시겠어요? 편집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차례. 로그인 안 하셔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허가하실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예 지금 매성중학교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한옥카페? 한옥카페 가서 차를 마셨는데 한시 딱 지나니까 갑자기 시끄러워지겠네. 엄마들 오셨어. 비입고당 엄마 오시는데 거기서 다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런 점점에 생활 여유가 있으시면 정말 저런 주민들이 좀 많으신 지역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그냥 그냥 요리 정도가 가능하지 마시고 육아 정도라도 서로 공유하셔라. 그러면 제가 추천 도서를 독서 토론 모임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추천 도서를 쭉 학부모님들을 위한 추천 도서 그래서 어머니들의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학교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 민원을 넣는다면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물건을 잘 터뜨립니다. 학부모를 활성화하고 학부모를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학교 운영련을 몇 차례 했는데 그때 학교 운영련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뭐하고 또 학부모에 지원하는 담당을 맡은 게 있어요. 마지막 2017년도에 그 역할을 맡은 거거든요. 그분들을 아카데미 비용 100만원이나 남은 거로 정말 알터란 같은 강의를 서해에서 안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긍정적인 자원을 한 번 해주죠. 독서 토론 모임님 네 요거 요 별 하트 표시가 있는 건 저희방 학교부모에요. 학교부모 리틀몬스터 경수가 된 ADHD에서 우리 꼭 우리반에 한반에 6,4%가 ADHD이면 우리반에도 2명 내지 3명 니 딸이요. 걔한테 쓱챙을 빌려줬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 읽고 나서 우리를 쓱쓱 판납하면서 분명히 이 아저씨 저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ADHD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약물치료까지 저항 없이 받은 거에요. 저희방 학교문으로 어? 니 딸이 티비츠 용서의 기술 학교 범위가 발생했을 때 어? 이혼 부모 아이들 야! 무슨 화끈 먹는 거 이러냐? 이혼은 가정에 믿단 말이지. 아니면 별거다는데 그런데 이혼한 상태에 가정에 아이들이 화가 있어요. 이건 왜냐? 부모들이 자꾸 화를 줘.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화를 심어라. 그런 그 화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받지 말라는 의미로 이 책도 우리만 학교문인 거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학교문이 원하시면 또 빌려드려. 그리고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사과 서루션 사과를 해야 할 때 사과를 할 방법을 몰라요. 가해 가해를 쓰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작명령으로 당당. 이런 것들도 역시 학교문으로 또 유쾌한 우울증 생활 우울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것들 방금으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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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동안 공부한 학교문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주민 역. 학부모 대여용 이혼을 특히 학부모총립대 오시면 제가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하면 효과가 몇 배인데 세상에 이런 이자만 투자가 없어. 제가 어머니들 다시 태어나서 주문을 꼭 사보세요. 특히 이런 분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손이 쫙 있잖아. 그런 경우는 있으셔. 형 어머니들 마음 뒤집어 있잖아. 다 있었구나. 다시 태어나서 주문을 빌려 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소장보니. 사서 보시고 주변에 다른 엄마이랑 읽으시고 커피랑 마시고 소랑은 떨지 말고 이런 거 한 채로 떨지 말고 토론 좀 하셔. 거기도 그래요? 응 그래요. 남자와 여자 아니야. 착한 아이의 피부. 애 착한 거 기르지 마세요. 말대꾸 허락하세요. 말대꾸를 막아버리면 애들이 뒷당분이 되는 거. 이런 거. 결정적이고. 폐경기 여성이면 여성의 지혜. 하지 못해요. 교신. 단물란 전제가. 낭이 알고. 학부모 3년 1.9의 구제 목포들. 뭐라고 그랬어요? 학부모 한편이 되는. 한편이 되는 기술이에요. 이제 토닫고도 타지 마죠. 전 옛날에 학부모총회에 갔는데 그냥 3월 1일에 학부모총회에 정말 열을 올렸어요. 왜? 그날 오셨던 분들은 절대 배신 안해. 애가 무슨 얘기해도, 내가 닮이들 다 안다. 닮이들 시끄레이가 어마어마해서 애들 말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대 한편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강동에서 학부모 연습을 하면서 쭉 Q&A. 학부모님들과 주고받은 Q&A. 이럴 때는 어떡하나요? 애가 외박하고 왔어요. 가벼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부 때문에 아이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심한 남편만 틀려야 돼요. 특히 마음으로. 다른 애 때문에 우리 애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제가 답을 한 사례와 영상으로. 동생 위반 스트레스. 애가 둘이 터물이 지면 큰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들은 봅니다.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들도 미리 주로 반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그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이번 등중 알려놓는 정보 배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짠. 네. 한 번만 불통하면. 한 번만 불통하면 뭐. 어머니. 아니. 원세계에서 저까지 사실은 다 올려놔서. 제가.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준비한 선생님이 궁금하신 질문을 주시면 무엇이든 학부모 상담 짐이랑 학부모 이야기 아까 4가지 정보보다 더한 경우도 겪으셨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덜 할까요? 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들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시면 관심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고를 덮지 네 수생하신 경우에 퇴직을 하셨는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학교에 강의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원래 컴퓨터 관련 수업을 시작했고요 트렌드가 그때 선생님들이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한 7,8년 전부터는 학생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인사를 힘들어서 내가 교직 작성에 맞는 거야 이런 자괴만 이렇게 구해서 제가 강의를 필요에 의해서 제가 결정적인 계획은 2010년도에 합법법 이게 법으로 또 학교폭력을 강제해 버리면 그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단톡방에 선생님들 그방에 계셨는데 여기는 24시간이 덜어져요 다른 방은 매너 매너시간이 있어요 한 10시 반 되면 이제 이제 종료입니다 이제 편안히 말하셔야 돼요 이런 그런 마감 메시지가 뜨는데 전화하면 뜰 수가 없어요 24시간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질문이 올라와 그럼 새벽 5시에 답이 올라와 그만큼 학교폭력 때 그냥 몸살을 알게 저런 방이 들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아 이제 선배님 아 고통일이 아니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학교폭력 생활지도 보장 단톡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일정연습 아 김홍전 직무연수 그때부터 강의를 하고 그때부터는 선생님하고 그때부터 단톡방 문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저는 지금도 단톡방에 한 20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지금 하기 싫어 계신다면 이거가 작년에는 이거 가피해학생 분리조치 이게 이런 땅이도 아니고 모의원이 그걸 위법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법안이 개정된 그거 돼가지고 지금 아이가 그 방에서 의견과서 의원실을 준다는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예방이셔구나 그래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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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고요 실은 지금은 어 제가 선지에 있을 때 선지에 있을 때 선지에 있을 때 올 8월 32일이 제 정렬기 됐는데요 저는 이 동안간 비의식을 하고 8월 30일까지 해낸다 그래서 형사에 있다는 마음으로 설레고 하고 있고 이제는 슬슬 깨져나서 그런데 퇴근 후에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건 저는 오늘이니까 할인입니다 이렇게 질문 이렇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말하지 않으세요 동독님은 하루 몇 시간을 주면 일을 급히 많이 하는데 나이 들으면 미치겠네요 저희 올린 봄 등 제가 타고난 체질 자체는 그냥 아무튼 탄산한 체질이 아니면요 근데 퇴임하고 져 퇴임하면 잘 놀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인천에 무의도 갔다 왔어요 혼자서 전적하고 멋있더라고요. 조깅을 한국인 3년이 넘어요. 조깅안과 체력이 정말 약 21년을 지어놓을게요. 튼튼해져요. 지금은 처음에는 조깅안에 기념이 있잖아요. 카톡에, 트로피를. 며칠 낳았는지 며칠이 넘었죠. 천상균일 지나고서는 잊어버렸어요. 안 봐도 완전히 습관이 되죠. 힘든 시절. 오늘도 꼭 하십시오. 오늘부터. 거기도 나랑 비슷한 거에요. 조금만 신경쓰면 배탈 나고요. 탄천을 1만 더 이상 걷는 거예요. 오늘도 탄탄해져요. 수업의 질을 또 하러 갑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에 0.2% 목별에도 3년이 넘어요. 하루에 1.2% 목별에도 3년이 넘어요. 3년이 넘어요. 3.2% 목별에도 3년이 넘어요. 30년이 넘어요. 120까지 다 한다는 게 더 빨리 안 돼요. 하루에 바로 운동하면 매체를 했고만. 저처럼 행복한 퇴행으로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뭐하시죠? 운동하시고. 하루에 더 이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